중간 크기 오렌지 반개로 충분히 해결된다 자 틀린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적어주십시오 비타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정말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뭐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누구나 비타민제를 다 먹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답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인 아이큐 답지를 펼쳐라 전원주씨 3번 그리고 김구라씨 3번 같은 답을 적어주셨고요 김은국씨가 3번 번째라 번째라 사랑해까지 의아 그리고 강수지씨만 1번을 적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다른 답을 적어주신 강수지씨 비타민만 가지고는 음식으로 많이 보충될 것 같고요 보조로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조로 김구라씨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여본 경험이 있으세요? 비타민제를? 네 저기 그 제 것만 사기엔 좀 뭐해가지고 애 것 하나 샀거든요 애 것 같이 같이 네 가지고 애를 뭐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 걸 먹이니까 체중이 늘던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산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 보니까 무슨 초콜릿처럼 돼 있고 이러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달짝지근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살로 뭐 많이 먹으면 설탕 부분이 많아가지고 강이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김흥국씨는 지금 알고 쓰신 답이지 왜 웃죠? 아니 저 김흥국씨는 연필 굴려서 그때 하는 것 같습니다 연필 굴려서 한 것 같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답을 고르셨어요? 3번일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설명도 해야 되는군요 교육방송이나 다르네 그러면 비타민에 대한 궁금증 조비령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조 교수님 정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데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1번 비타민으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가 가장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치니 씨가 맞추셨습니다 당신이 혼자 맞췄어요 역시 이게 일찍 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늦게 와서 하는게 더 난리 감사합니다 비타민은 전체 영양 중에 일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의 불균형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양이라는 큰 균형 자체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고 비타민에 관심이 있는 엄마의 아이들은 한 95% 정도는 비타민에 부족 정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을 먹이고서 엄마들이 안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아이들의 편식 습관을 고치려는 엄마의 노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 아이들보다 편식의 습관이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있잖아요. 애들용 꼭. 그거는 몇 살 때부터 먹이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어린아이들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영유아일 경우에 엄마가 햇볕을 너무 보지 않는다든지 육류를 너무 싫어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12나 비타민 D 같은 경우를 어릴 때부터 한 6개월 정도부터 시럽으로 우리가 보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잘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유식 다음으로 식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비타민을 필요하다면 복용을 하게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젤리 타입의 비타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제된 그런 알약이 좋은지 궁금해요. 젤리나 정제 또는 시럽 여러 종류의 비타민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각각의 비타민의 효능이나 이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영아일 경우에는 젤리나 알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럽으로 해서 먹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크더라도 정제를 먹을 수 있는 아이는 보통 5살은 돼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젤리를 통해서 먹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화장품에 레티놀 제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름 예방으로. 그런데 그걸 임신 중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저는 배웠는데요. 피부에 말하는 거랑 태아 광고 있는 건가요? 태아하고 그런 영향을 안 줄 것 같기도 한데. 비타민 제재 중에 지용성 비타민은 다 많이 섭취했을 때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특히 임신했을 때는 지용성 비타민이 과량으로 들어가지 않는지를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비타민 A가 되겠는데 비타민 A는 동물 실험에서도 그렇고 실제 인체에서도 태아 기형을 유발한 경우가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음식 이외로 우리가 엄마가 비타민 A가 모자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보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으로 쓰는 레티놀 같은 경우는 합성으로 만들어진 비타민이 되겠는데 그 비타민 A는 기형화를 유발하는 능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레티놀 중에 먹는 레티놀은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적어도 임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매달 임신 반응 검사를 하거나 3개월 전부터는 레티놀 화장품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뭐가 나빠지나요? 뭐만 해? 넘치면? 대표적인 게 간의 문제가 온다든지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오히려 뼈가 더 묽어지는 그런 역효과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피가 더 잘 난다든지 그런 반응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일 많은 것들은 그것보다는 위장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요즘 소화가 잘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위장장애가 생기면 왠지 애가 계속적으로 잘 놀지 않고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고 짜증을 내는 아이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나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게 되는 거죠. 반륙도 늦어지게 되고 다른 대인관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량으로 오는 위장장애도 어른과는 달리 소화에게서는 큰 부작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든지 넘치는 건 부족한 맛 못하네요. 글쎄요. 잘 알고 먹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아무리 몸에 좋은 비타민제라도 잘 알고 먹어야겠습니다.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한데요. 비타민제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기의 발달과 성장에 관한 공급증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해발겸 아이큐! 소가 음모하고 울지? 꿀꿀 돼지다. 이거는? 20개월 된 유나. 엄마와 함께 동물 카드를 보던 유나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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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